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2018 정관정 프로몬구 전주 KCC와 창원엘지의 5라운드 맞대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주 KCC 하승진, 송교창, 전작품 이정현, 찰스로드, 창원엘지, 켈리, 기승호, 김실애, 조성민, 김정규가 함께 나옵니다. 창원엘지는 한 차례 승리만을 가져왔습니다. 김실애가 밀고 들어가다가 빼줬어요. 조성민, 이정현의 수비. 베이스라인에서 높게 올립니다. 김정규 잡고 득점 인정 반칙. 지금도 김정규가 하승진과 골밑에서 치열하게 몸싸움을 펼칩니다. 이정현 돌아나와서 꼽니다. 상점포. 또 하나 KCC의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KCC의 공격. 하승진, 김정규 선대로 밀고 돌아갑니다. 밀리지 않는 김정규. 빼줬어요. 골 밑에. 손정치능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하승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베이스라인 돌아나와세요. 패스미스. 이정현, 켈리를 의식합니다. 뒤쪽으로 찰스로드에게 빼줍니다. 로드 선수의 기분을 올려주니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런 것이 분위기가 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빠른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송교총보다는 그런 것도 또 하나. 단칙이 선언 됐습니다. 조성민이 차이투 3개를 넣습니다. 두 개 모두 실패, 현재까지. 국내 연속 차이투 성공기력도 가지고 있는 조성민 선수인데 세 번째는 성공합니다. 그만큼 수비에 대한 적극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김정균도 어렵게 던져놨어요. 켈리가 잡고 한 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높게 보냅니다. 백보드를 맞고 떨어져요. 켈리에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태풍 높게 찰스로드 받고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전태풍의 좋은 패스. 템포 조절하고 있는 전태풍 로드 쪽으로 보냅니다. 다시 뒤쪽 이어봤습니다. 전태풍 드리블 돌파 이후에 하승진에게 찬스를 살려줍니다. 포인트 카드 전태풍. 아주 숱을 쏘기 좋게 전태풍 선수가 운반을 해주네요. 15도 6의 스커틱. 높게 하승진 쪽 돌아서면서 득점이 좀 만치기까지. 오늘 팀을 이끄는 전태풍. 스피드 모어보 이장현 쏩니다. 뱅킷 샷 특징. KCC가 이제 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켈리. 전시 켈리 짧게 박인택. 껄밑에서 도전. 지금 도움 수비가 날카로웠죠. MEC 쏩니다. 석 점포. 달아납니다. 선수들 멈춰 있어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기다려. 기승호가 득점으로 올라갑니다. 기승호. 속임 동작 이후에 본인이 팝니다. 그리고 올려가요. 앞으로 가네요. 슈팅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칭찬을 해줘야 돼요. 공찬경을 던져요. 첫 주범입니다. 선수들 멈춰. MEC 쪽에다가 지금 왜냐하면 1, 4차전은 전부 MEC 지금 해결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불차 세 걸립니다. 탈수로 데블랑샷. 앞쪽으로 빠르게 높게. 그리고 찰수. 속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걸렸습니다. 하지만 밀고 올라가는 프랭크 로빈슨. 첫 특점이 나옴으로 해서 로빈슨 선수가 조금 상승 복선을 그릴 수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현재 솜순이 11점 차. 이현민 올라가요. 영계양의 이현민의 파스가 석점 차츠로 갑니다만. 그리고 로드의 파스 파이크 이후에 던집니다. 로드 선수 조금 무리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제임스 칼리 날아가요. 도전. 최고조의 컨디션 제임스 칼리입니다. 이현민입니다. 걸렸습니다. 다시 제임스 칼리에 가로차기. 신척이 KCC도 좀 많았죠. 프랭크 로빈슨 블랙샷 한대 반칙. 아쉬워하는 찰수 로드. 굉장한 블랙샷이다 예상을 했는데. 반대축보입니다. 프랭크 로빈슨 드리블 돌파 시도 올려놔요. 캐러나 켈릭의 마무리 짓습니다. 팔로우 앞당 제임스 칼리. 전주 KCC는 3개였는데. 이번 2쿼터에 들어서는 전주 KCC가 지금 3개의 터머를 허무하고 있습니다. 본격권 다시 전주 KCC. 자 로빈슨 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네요. 이정현 로드 스크린 2명의 수비 외곽으로 길게 이현민 어렵게 받아냈어요. 안드로 에밋 샤클락 5초 4초 쏩니다. 석점포. 에밋슨스는 오늘 외곽 득점만이 지금 성공이 되네요. 프랭크 로빈슨 가까이 다가와서 던집니다. 도전. 아 지금은 로드에 터너고. 힘시레가 던집니다. 석점. 정말 들어가질 않네요. 유정현 직접 던져요. 석점포. 오늘 전주 KCC는 LG와는 다릅니다. 이현민 빠져나온 에밋. 로빈슨이 수비합니다. 에밋 상대로. 그러나 에밋슨 100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김정규의 마무리. 롤프레이가 좋았죠. 에밋 쪽으로 걷어냅니다. 김정규 마지막 버저비터 시위도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됩니다. 제임스 켈리 김정규에게 넣어주지 못합니다. 프랭크 로빈슨 스크린 이용해서 스피드 무브. 그리고 한 타이밍 빠르게 올려놓습니다. 두 점. 에밋. 자중간에서 파고 들어갑니다. 던져넣습니다. 득점 성공. 스크린 받고 이동해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 림을 외면합니다. 바운드 패스 백도 컷 인. 김시뢰가 빼두는데 다시 걸려요. 다시 뺏어냅니다. 그리고 제임스 켈리가 나방 오릅니다. 불바. 리바운드 따는 KCC 속공 찬스. 안드레이밋 스텝 박고 올라갑니다. 10점 미만으로 갈 수 있는 찬스를 또 무산시켰어요. 미클 로빈슨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반칙을 얻어냅니다. 그게 적극적이네요. 적극적이에요. 찬스 로드. 네. 돌아섰어요. 공 흘립니다. 나가기 직전에 하승진이 쳐냅니다만 이 공을 LG에서 잡아서 켈리에게 전달. 그리고 제임스 켈리. 다시 한쪽 하승진. 김종재 상대로 밀어붙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어디로 창원 LG가 잡습니다. 김시뢰가 달려요. 조찬수. 조성민 울려놓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제임스 켈리. 작전 시간 요청하는 전주 KCC입니다. 김시뢰의 조성민을 향한 패스. 그리고 켈리의 마무리까지. 두 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G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에미과의 대결. 수비하는 로빈슨 빼줍니다. 켈리 가로차기. 앞쪽에 아무도 없어요. 전태풍이 붙어요. 전태풍이 붙습니다. 득점 인정. 상대방 제임스 켈리가 추격을 이끕니다. 전태풍 선수가 끝까지 수비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어떻게 봉합을 할 수 있냐 하는 모습이죠. 약속된 패턴이에요. 그러나 시우스는 불반. 하승진 블록샷. 김종규가 막아냅니다. 가로차기 시너. 찰스로드 투안도. 당했던 가로차기. 이번에는 복수하는 찰스로드입니다. 여기서 찰스로드 선수에게 걸렸어요. 김시뢰 선수. 그렇죠. 어렵게 조성민 쪽으로 돌파 안옵게. 제임스 켈리 잡고 하승진 앞에서 득점. 어렵게 빼줬습니다. 열립니다. 석전물발. 끝까지 안 들어가네요. 13개째 불반입니다. 안드라미 돌파 시도 빠르게 올립니다. 안드라미. 김종규 밀고 들어가요. 에미 상대를 계속해서 밉니다. 공도 쳤습니다만 켈리가 잡아서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송규창에게 달리는 송규창. 안들어가요. 그러나 마무리는 찰스로드. 전태풍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로빈슨. 앞쪽으로 빠르게 조성민을 봐줬어요. 프랭크 로빈슨의 패스. 지금은 달리는 조성민을 찾아줬었던 프랭크 로빈슨이었습니다. 전태풍 바운드 패스. 송규창에게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켈리 밀고 가요. 뺏깁니다. 찰스로드의 가로차기 성공. 안드라앰이 높게 켈리가 막아내어 다시 잡습니다. 석공 찬스 켈리가 달립니다. 그리고 원인다. 제임스 켈리. 이제 점수는 넉 점차. 오늘 21득점에 켈리 더블 더블 이미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라앰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점실에게 전달. 빼줍니다. 제임스 켈리. 줄 거 찼습니다. 전태풍 밀어내면서 찬스 잡았습니다. 빼줬어요. 왼쪽 코너 이정현 석점 실패 달립니다. 김실이가 달려요. 앞에는 전태풍 양우섭. 양우섭 외곽 조성민. 이정현이 빠르게 따라붙였습니다. 그리고 김실은. 아 찬스가 나질 않았어요. 저리를 못 들었어요. 넉 점을 리이드. 전주 KCC 쳐놨어요. 그러나 하승진에게는 공이 갑니다. 블록샷 시도 다시 잡고. 하승진 이번에도 짧았어요. 흘러나갑니다. 전주 KCC의 번. 골밑에 스 켈리와 김종류가 하승진을 치열하게 막아냅니다. 선수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로드 쪽으로. 로드가 켈리 상대를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옵니다. 도움스비 다시 외곽으로. 다시 찰스 로드. 선교창. 두 명 사이에서 조성민에게 갇혔어요. 찰스 로드 다가갑니다. 빼줍니다. 그리고 쏩니다. 적중합니다. 석전포. 전태포. 침착하게 전태풍 선수가 메이드를 시켜주네요. 중요한 전태풍의 석전포였습니다. 자 피켓롤에서. 김실이에요. 높게 빼줬어요. 양우섭 어렵게 잡았습니다. 켈리 짧게 양우섭. 조성민 쪽으로 찬스를 만들어 줍니다. 열다섯 번의 시도만 해 드디어 석점 한방이 꽂힙니다. 그리고 주인공 조성민. 이제 찬스 한 번이 사라졌습니다. 전태풍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위기 상황에서 터진 전태풍의 두 점. 김실의 좁은 공간에서 파고듭니다. 제임스 켈리 날아갔어요. 그러나 강하게 공을 놓습니다. 석공 찬스. 전지 KCC 전태풍 찬스로. 추격에서 멀어집니다. 아홉 점의 점수 차. 다운 패스로 이정현에게 이정현 밀고 가요. 밀어붙입니다. 휘슬. 아 주성민 선수의 파울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팀 파울 상황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높게 찰스 로드. 특점 석타. 75도의 66, 9점의 점수 차. 김실이가 빼줬어요. 켈리가 날아갑니다. 점수 9점 차 김실의. 켈리에 숨어서 던집니다. 석점포가 터집니다. 아직까지 희망은 남아있는 창원 알지. 그러나 앞쪽으로 길게 송창룡. 올려놓습니다. 2점 추가. 김실이가 다시 잡아요. 직접 쏩니다. 다시 성공. 아홀 작전 지시가 있었는데. 반칙으로 끊습니다. 그 스코어 차를 벌려가는데 1등 품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자수까지 성공합니다. 로드가 김실의 선수 막아요. 좁은 공간에서 높게. 제임스 켈리 두 점짜리 성공. 조성민 선수가 공을 가지고 상대 진영으로 건너옵니다. 그러면서 돌파. 마지막 득점 올리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 스코어 83 대 77. 선수 켈리슨 씨가 승리로드입니다.